학부모총회, 이거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. 이거 임박해서 운영하는데요. 이것도 학부모총회 때 학부모님한테 드릴 말씀 학부모님들한테 추천하는 책. 책 꼭 사보실. 제가 말해도 될까요, 저런 걸. 제가 나이가 저런 걸 잘 모르니까 제 핑계는 저의 멘토 선생님께서 제가 꼭 소개하라고 하는데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걸 5월달에 저는 어버이날 공동구매 했어요. 엄마 이 책 없으면 꼭 사줘요. 딴 거 사지마. 카네이션 이런 거 사지마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어쨌든 그 원인톱이 네.